건빅트, 죄인 유죄를 선고하답니다. 자, 크게 주리를 비틀어라, 큰 빅트, 크게 비틀어라, 누구한테? 이 죄인한테, 이 사람 이제 유죄이기 때문에 형을 가하는 거죠. 유죄를 선고한 거예요. 건빅트, 크게 비틀어라, 건빅트, 큰 빅트. 그래서 죄인 유죄를 선고하다, 건빅트, 죄인 유죄를 선고하다. 자, 워우, 비통, 불행입니다. 차사고가 나서 죽었나 봐요. 워우, 비통하고 불행하죠. 워우, 느낌을 넣어서 워우, 이걸 어째, 워우, 이런 일이 비통, 불행입니다. 자, 1권에서 배웠던 워우, 이건 뭐예요? 오, 오죠? 이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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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오,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외감, 놀라움 이런 뜻이었었죠. 이건 워우, 그러니까 워우, 워우, 이럴 수가, 비통, 불행이에요. 자, 나여, 그 노즈, 진단하다. 나여, 죽었어? 나여, 죽었어? 그 노즈, 그 노즈, 코로, 그 코로 진단해봐 죽었는지, 죽었어? 그 코에 손을 대서 숨 쉬는지, 진단해보라는 얘기예요. 나여, 죽었어? 그 노즈로, 그 노즈로 진단하다. 다여, 그 노즈, 진단하다. 다여, 그 노즈, 다여, 그 노즈, 진단하다예요. 자, 슈러그, 어깨를 으쓱하다. 야, 그 멋진 남자가 싫어? 그, 싫어?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이 이해가 안다는 듯이, 안 된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암기할 때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해야 돼요. 싫어, 그, 싫어,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싫어, 그, 싫어, 그, 싫어, 그, 어깨를 으쓱하다. 행동 안 한 사람은 안 떠올라요. 알겠죠? 싫어, 그, 어깨를 으쓱하다. 자, 커닝, 교활한. 자, 커닝, 커닝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건 교활한 학생이나 하는 짓이에요. 예, 그래서 커닝한다. 그래서 커닝한다는 것은 콩글리시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치팅한다 그래요, 그거는. 자, 커닝하면은 교활한입니다. 커닝한다. 아, 교활한 학생이구나. 커닝, 교활한. 자, 미티어, 별똥별 운석입니다. 미, 튀어, 미, 아름다울 미자 생각하지. 아름답게 하늘에서 튀는 게 뭐예요? 별똥별 운석이죠? 미티어, 아름답게 튀어. 미티어, 별똥별 운석. 자, 스토, 휘졌다, 마음을 휘졌다, 동요하다, 동요, 유발하다입니다. 자, 스토 하니까는 물, 물 숫자 생각하세요. 물에서 떠오르려고 막 팔을 휘졌겠죠. 스토, 스토, 수에서 떠오르려고 팔을 막 휘졌는 거예요. 휘졌다, 그리고 마음을 휘졌다도 암기하세요. 마음을 휘졌는 게 뭐예요? 동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휘졌다, 마음을 휘졌다라고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리고 막 휘졌으니까 물결을 유발하죠. 물결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발하다까지. 스토, 수에서 떠올리고 막 휘졌다, 마음을 휘졌다. 그리고 막 휘져니까 물결을 내가 유발하고 있죠. 유발하다까지. 다시 한 번 스토, 휘졌다, 마음을 휘졌다, 물결을 유발하다. 자, 낙토린, 정책주의, 종교의, 교리입니다. 옛날에 공산주의는 다 같이 소유하고 다 같이 쓰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지만 다 틀렸죠. 다 틀린, 공산주의나 정책, 종교로 따지면 교리가 되겠죠. 그래서 다 틀린, 공산주의, 정책, 교리, 다 틀린, 다 틀린, 다 틀린, 주의, 정책, 교리입니다. 자, apprehend, 이해하다. 자, 발음이 apprehend니까 애가 프리집을 갖다가 핸드, 손에 들고서 보면서 이해하는 거. 아, 그렇구나. 애가 프리집을 핸드, 손에 들고 이해하다. apprehend, apprehend, 이해하다. 자, 또 다른 뜻은 체포하다, 염려하다도 있어요. 이때는 그냥 철자상으로 apprehend 이렇게 생각하세요. apprehend, 사람을 어프리, 그리고서 손에다가 철컹 하면서 수갑 채워서 체포하는 거예요. 체포, 이 사람은 체포하고, 이 사람은 감방 갈 걸 염려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apprehend, 어, 어프리, 핸드, 손으로 철컹 체포하고, 아, 이 사람은 감방 갈 걸 염려하다. 자, apprehend, apprehend, 체포하다, 염려하다. 정확한 바람은 apprehend입니다. 근데 apprehend, 아, 염려하다, 그리고 아, 체포하다, 염려하다죠. 자, 복습이에요. convict, 크게 주리를 비틀어라 하면서 죄인한테 유죄를 선고하다죠. 죄인, 유죄를 선고하다. 자, 워우, 워우, 이럴수가, 비통, 그죠? 불행이죠. 자, diagnose, dire, 죽었어? 그 nose, 그 코로 숨 쉬는지 진단해봐. 진단하다죠. 자, 실어그, 그 멋진 남자가 실어그가 어깨를 으쓱하다예요. 자, cunning, cunning하는 이 친구는 어떤 사람? 교활한 사람. 자, meteor, 아름다울 미자 생각해서 미, 아름답게 튀어. 뭐가? 별똥별, 운석이죠. 자, star, 수, 떠, 물수자 생각해서 물에서 떠오르려고 막 팔을 휘저었죠. 휘졌다. 또 마음을 휘졌다 해서 동요시키다 할 때도 있었어요. 마음을 휘졌다. 그리고 뭐예요? 물을, 물결을 유발했죠. 유발하다. 자, doctrine, 다 틀린. 이제 와서 보니까 다 틀렸어요. 뭐가? 공산주의가. 주의, 정책, 그리고 종교상의 교리 이런 것들이 다 틀렸어요. 자, apprehend. 애가 프리즙을 핸드, 손에 들고서. 아, 이해하다. 그 다음에 apprehend인데, 어프리 핸드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어프리, 그리고 손에다가 철컹 하면서 체포하다. 이 사람은 염려하다. 감방 갈 걸 염려했죠. 체포하다, 염려하다. 자, 테스트 헤어. convict. 죄인, 유죄를 선고하다. wow. 비통, 불행. diagnose. 진단하다. shrug. 어깨를 으슥하다. cunning. 교활한. meteor. 별똥별, 운석. star. 휘졌다. 마음을 휘졌다. 그리고 유발하다. doctrine. 주의, 정책, 교리. apprehend. 이해하다. apprehend. 또 다른 뜻은 체포하다, 염려하다였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Bien. İstanbul. 염려. 예ancing. rie이. ile. 虐. j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